셋! 시작합니다! 여러분 이 질문은 전혀 상의가 안 됐기 때문에 김태희 씨의 답변을 잘 들어보세요. 비가 밖에서 왔으면 좋은지 아니면 안 왔으면 좋은지 궁금합니다. 지금 세트 촬영하다가 왔는데요. 세트 촬영 중이기 때문에 크게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. 지금 옆에서 순간 딱 표정을 보니까 약간 당황하시는데 오시든 비씨가 오시든 안 오시든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답니다. 두 번째로는 우리 장옥정 드라마에서 아주 착한 역으로 나오셨는데 이제 곧 악역으로 돌변한다는 소문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좀 이 장옥정 드라마의 앞으로 좀 애고편? 또 어떻게 좀 변신하실 건지 궁금합니다. 갑자기 뭐 표덕스러운 악녀로 돌변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. 아마 살짝의 캐릭터 전환의 계기는 있을 거예요. 그게 9부 10부에 중점적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장옥정이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떤 계기로 변화해가는지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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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